안녕하세요 안녕 까마니깐 눈만 딱 보여요 까마니깐 눈만 딱 보여요 그래서 이름이 부엉이예요 밤에도만 안녕하세요 저희 고양이는 2008년생 지금 14살이고요 이름은 부엉이입니다 우엉이를 데려오게 된 계기는 고양이를 입양을 하고 싶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부엉이 몸무게가 어떻게 돼요? 부엉이 몸무게가 어떻게 돼요? 8kg입니다 부엉아 물기 같아 물기 젊었을 때는 되게 날렵했어요 되게 날렵해서 피망 같아 이러면서 윤기도 잘 흐르고 그랬었는데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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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엉이 좋아하는 거 가야겠다 가 먹을 거야 응 음 베이컨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잘해요. 그게 사랑입니다. 안녕.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아서 부엉이가 좋아하는 걸로다가 준비를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부엉이가 좋아하는 음식들 챙겨주면서 애정으로 돌본 것이 장수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